존경하는 세종, 충북, 시도민 여러분 우리 진천 주민들께서 아프가니스탄 가족을 따뜻히 맞아주셨습니다. 감동이었습니다. 국격을 올려주신 진천 국민 그리고 세종, 충북, 시도민 여러분께 충청의 사위, 유능한 국민 일꾼 이재명이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인사드립니다. 국민의 노력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선진국이 됐고 그동안 우리 기성세대는 정말로 넘치는 기회를 누렸습니다. 현실은 척박해도 도전 기회가 있었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자본, 더 많은 인프라, 좋은 기술, 노동력, 교육을 자랑하는데 희한하게도 경제 성장은 정체되고 있습니다. 바로 불공정과 불평등 때문입니다. 저출생, 고시럽, 양극화 같은 사회문제 해결의 모든 출발점은 바로 성장회복을 통한 기회의 확대입니다. 세계석화과 국제기구 권고처럼 불평등과 불공정을 시정해야 경제가 다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분배와 성장, 복지와 경제가 대립되는 개념일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분배와 복지 강화가 곧 경제 성장을 담보하는 시대입니다. 기후위기와 디지털 전환 시대에는 반발장만 넣어줘도 세계 경쟁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미래 인재 양성, 인프라 구축, 기초, 첨단 과학기술에 대대적인 투자를 단행한다면 산업의 전환과 신산업 육성, 그리고 좋은 일자리, 새로운 성장기회 우리 앞에 기다릴 겁니다. 사람이 만든 문제는 사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려는 사람은 방법을 찾게 마련이고 피하거나 게으른 사람은 핑계거리를 찾습니다. 청렴하고 유능한 대통령, 뚜렷한 철학과 가치로 무장하고 약속을 청금처럼 여기고 굳센 용기와 강력한 추진력으로 할 일은 어떤 경우에도 하는 대통령 그런 대통령이라야 기독권의 반발을 이겨내고 양극화, 불평등, 불공정 완화하고 지속성장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텃밭 농사도 제대로 못하던 농부가 갑자기 큰 농사 맡긴다고 잘할 리 없습니다. 어린이도 지키는 약속을 쉽게 얻은 게 안타깝게도 우리 정치의 현실입니다. 사람의 미래를 보려면 그의 과거를 봐야 합니다. 미래는 현재의 거울에 비친 그의 과거이기 때문입니다. 속된 말로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지 않습니까? 약속도 지켜본 사람이 지키는 것이고 실천도 했던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공약이행률 평균 95%인 저 이재명은 가능한 일만 약속했고 실제로 한 약속은 모두 지켰습니다. 저 이재명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면서 살아왔고 유능함을 실적으로 증명했습니다. 적폐 정권이 정말 반복적으로 저를 먼지 털듯이 수사, 감사,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역설적이게도 저의 청렴함을 증명해줬습니다. 거기다가 저와 측근, 친익철의 친인척들의 부정 비리 아예 못하도록 예방해줬으니까, 백신 역할해줬으니까 정말로 감사할 일입니다. 기득권의 저항을 뚫고 성장하는 사회에 공정한 나라 만들 사람 누구겠습니까? 청렴하고 유능하고 약속은 꼭 지키고 개혁 의지 충만한 이재명 진보와 보수 좌와 우 가리지 않는 실형주의자 이재명 기득권의 반격을 감수하는 용기, 저항을 뚫고 실천하는 강력한 추진력을 가진 저 이재명만이 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세종, 충북, 시도민 여러분 수도권은 제가 살고 있는 경기도는 과밀로 폭발을 걱정합니다. 그런데 지방은 소멸이 우려된다고 합니다. 균형발전은 이제 지방에 대한 밸려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가가 살아남느냐, 계속 성장발전하느냐의 문제가 됐습니다. 세종의 대통령 집무실, 세종의사당, 충북의 친환경관광벨트 충청권 메가시티, 광역철도망, 첨단산업벨트 이게 제가 드린 공약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른 후보들의 공약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거의 같습니다. 이게 뜻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바로 세종과 충북의 발전은 공약의 내용 차이가 아니라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때, 권한이 생겼을 때 실제로 실천하느냐 여부에 달려있다는 뜻입니다. 정치적 손실이 있어도 저는 국민의 집단지성을 믿고 옳은 일은 강력하게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성과를 내는 것, 그것이 바로 제명 스타일입니다. 행동으로 실천해온 저 이재명만이 세종, 충북 발전 공약 확실하게 지키고 실천할 것 분명합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것은 본선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보 선택의 기준은 본선 경쟁력 확실하게 이길 후보가 누구냐입니다. 전 지역에서, 전 연령대에서 진보, 중도, 보수 가릴 것 없이 모든 진영에서 가장 큰 경쟁력 가진 후보 압도적 경쟁력 가진 후보 바로 이재명입니다. 저 이재명만이 유일한 필승 카드입니다. 네거티브를 넘어서서 흑색 선전이 난무하더라도 저만은 반드시 끝까지 네거티브 없는 정책 선거 지키겠습니다. 끝까지 원팀 정신 지키겠습니다. 여기 계신 후보님들, 우리 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민주당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과 함께 용광로 성대회를 만들어서 똘똘 뭉치고 그 안에서 4기 민주정부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들께서 제게 본선 진출 기회를 주시면 어떤 난건을 뚫고라도 승리의 월계간 안겨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제게 대통령의 기회를 주시면 한 명의 공직자가 얼마나 더 새로운 나라 만들 수 있는지 얼마나 더 희망 섬치는 나라 만들 수 있는지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두려움과 기득권 때문에 가보지 못했던 길 제가 앞장서서 길을 만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이 땅을 사랑합니다.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모든 이들을 사랑합니다. 이 모든 이들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이 만들 희망 넘치는 나라 세계 속에 우뚝 섬 나라 어린이의 웃음소리가 끊임없는 그런 나라 꿈꾸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성남에서 했습니다. 이재명은 경기도에서 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대한민국 이재명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 더 위대한 나라 위대한 당원 동지 위대한 우리 국민들과 함께 국민 여러분 앞에 우뚝 세워 보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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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